안녕하세요 아시아시트 구독자 여러분. 여기는 카니발 KA4라고 하죠. 신형입니다. 부인성으로 차가 출고가 된 차구요. 아시아시트 입고를 했습니다. 이 차는 지금 골프 선수께서 차를 타신다고 해서 리무진 시트 편안한 시트를 주문을 하셨어요. 패턴을 변경을 했습니다. 순정 패턴들이 조잡스럽게 돼 있고 여기가 좀 짧죠. 공간이 그래서 패턴 수정을 해서 왕관 모양이라고 합니다. 다이아 킬팅. 이렇게 집어넣어서 작업을 해 드렸구요. 1열에는 아인반 헤드레스트 적용해 드렸습니다. 이렇게 틸팅이 됩니다. 이렇게 움직이죠. 그래서 여기 목이 받쳐져서 2열 타시는 분이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인반 헤드레스트 적용을 해 드렸습니다. 2열은 이렇게 확장형, 버켓이 없었죠. 버켓 시트 이렇게 넣어서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. 똑같이 순정 베이스 처럼 이렇게 검정색 투톤으로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. 자 1열은 이렇게 나옵니다. 사이즈가 자 보세요. 이것도 다이아 킬팅 집어넣고 사이드 버켓 집어넣고 작업을 해 드렸구요. 옵션은 그대로 있는 거 정착을 다 똑같이 해 드렸습니다. 자 바닥은 요것도 주문해 갖고 오셨네요. 그래서 바닥은 엠보싱 매트라고 그러죠. 코일매트 이렇게 깔아 드렸습니다. 자 1, 2, 3열까지 시트는 해 드렸구요. 2열이 좀 편하게 타시라고 2열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버켓까지 넣어 드렸습니다. 팔걸이 자 카니발 케이아이퍼 리모덴 시트 확장형 해 드렸습니다. 아인반 헤드레스트 적용해 드렸구요.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시트 완성을 했습니다. 카니발 검정색이라 색깔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색깔 이에요. 자 한 번 더 보시구요. 이런 스타일로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. 납화가죽을 해 드렸습니다. 프리미엄 코튼 베이지 라고 합니다. 이제 고객 댁으로 차 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 수트 문의 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